17. 슬픈 운명의 전주곡 도연이 나타나기까지 회장은 걸려온 전화를 두통 받았다. 한통은 경제부처 고위층과의 통화였고 나머지 하나는 수많은 사업 경쟁사들 중에서 가장 허심탄회하게 지내는 홍 회장의 전화였다. 장사도 별 볼일 없는데 언제 푸짐하게 놀자리나 만들어내라는 소리를 하는 모양이었다. 장사 별 볼일 없어서 먹고 장사 제법 되면 돼서 먹고 먹다 판나겠군. 이거 봐 홍 회장. 왜 밤낮 날더러만 사래? 홍 회장 술 좀 먹자 이번엔. 그래 좋지. 좋아. 일간 한번 만들어보지. 누구? 대끼인 나이 생각해 이 사람아. 하하하하. 난 중대인지 오래야. 하하하. 뭐라고? 음. 음. 아 자기네들은 입 없어. 왜 전부 나한테만 떠다 밀어. 안 그래도 이 빠른 소리 자꾸에 미움받아 아무 일도 되는 게 없는데. 아냐아냐. 나도 이제 당신네들처럼 입 다물고 벙어리 신용하기로 작정했다고. 혼자 눈총받아서 이뤄올 게 있어야지. 이 사람 거들기 뭘 거들어. 지난번에도 거들어준다고 떡 먹듯이 약속하군. 멍석 펴놓으니까 꿀먹은 벙어리도구만. 큰일이야. 음. 큰일이야. 암튼. 이 다음은 홍 회장이 뭔가 긴 하소연을 하는 것 같았다. 회장은 그저 응 그래서 저런 그거 골치 아프겠군 하는 짧은 응대로 듣고만 있었다. 꽤 긴 홍 회장과의 통화가 끝나고도 도연은 들어오지 않았다. 영은은 고개를 숙인 채 꼼짝 않고 앉아있었다. 밀폐된 회장실 커다란 창 유리 저편에서 도시 한복판의 소음이 아득하게 멀리 들리고 있었다. 아득히 먼 도시의 소음은 얼핏 붕붕거리는 벌떼들이 내는 소리와 닮아있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회장의 테이블 쪽에서는 아무 기척이 없었다. 고개를 돌려 회장 쪽을 볼 수도 없고 영은은 그대로인 채 회장의 기척을 알아내려 했으나 그건 불가능했다. 멀고 먼 거리의 소음과 희미하게 들리는 빌딩의 냉방 장치가 가동되고 있는 소리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 불현듯 종이장 소리가 들렸다. 회장은 뭔가 종이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회장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짐작이 안 갈 때보다 훨씬 안도감이 느껴졌다. 그러고도 한참이 더 흘러가고 도연이 비서실의 안내를 생략하고 직접 들어왔다. 문소리가 들리고 카펫을 밟는 발소리 뒤에 그도 딱딱하게 굳어있었다. 회장의 테이블에서 응접 소파 쪽으로 걸어오던 도연이 영은을 보고 멈칫 섰다. 도연이 아직도 테이블 의자에 앉아있는 회장 쪽으로 상체를 틀었다. 영은이 불려와 있는 것이 자신들 두 사람에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닐 것으로 확신하는 드러나게 반발하는 동작이었다. 얜 왜 부르셨습니까? 아이도 느낄 수 있게 불만스럽고 도전적인 도연의 말소리가 영은을 바싹 긴장시켰다. 왜라니? 애비가 영은이 부르는데 니놈 결제 맡아야 하나? 회장이 의외로 부드럽게 받았다. 의자에서 일어서는 기척이었다. 쟤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놈 자식. 그 따위 건방진 태도가 어딨어? 이 말은 영은의 몸이 움찔할 만큼의 호된 벼락이었다. 도연은 조용했다. 회장이 영은의 오른편 안락의자에 무겁게 앉으며 말했다. 이리 와 앉으래도. 도연이 움직여 왔고 그는 선체로 말했다. 아버님. 애 불러낸다는 말씀은 안 하셨지 않습니까? 저하고 아버님 사이에 아버님 결정만 필요합니다. 애는 끼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사자야. 애 생각도 필요해. 영은은 지금 지 생각을 온전하게 피력할 입장이 아닙니다. 그걸 아시면서 애를 불러앉혀놓고. 아버님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성급하게 굴지 말고 앉아. 이놈 자식아. 눈을 꽉 눌러감으며 회장이 낮게 내뱉었다. 얼굴이 뻘겋게 상기되어 오르고 있었다. 영은이 눈으로 도연에게 사정했다. 얼른 앉아요. 공손하게 굴어요. 도연이 영은의 건너편 의자에 앉았다. 검은색 가죽 의자에 그의 검정색 가까운 감색 여름 양복 빛깔이 먹혀들 듯했다. 회장님을 화나시게 하지 말아요. 왜 그런 태도로 회장님을 대해요? 가만히 있어. 나한테 맡겨. 회장님을 이렇게 화나시게 하시면 이런 방법으로는 싫어요. 그러지 말아요. 영은은 눈으로 도연에게 필사적으로 말했다. 도연이 영은에게 주고 있던 눈길을 차갑게 비켰다. 회장이 나즈막하게 입을 떼었다. 너희들 일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는 이해하고 있냐? 알고 있습니다. 도연의 대답에서 반발은 약화되고 대신 아버지의 결정적인 약점을 찌르고 있는 자신의 냉정함에 대한 송구스러움이 섞여들고 있다고 영은은 생각했다. 숨쉬기가 훨씬 평안해지는 느낌이었다. 두 시간 혹은 세 시간에 끝나는 연극도 또 영화도 아니야. 구경꾼들한테 보이기 위한 단순한 연극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직접 겪어야 하는 일이야. 니들이 하려는 짓. 영화나 소설 속에서는 그렇겠지. 그럴 듯 하겠지. 허나 실제로 네 둘이 낙도에 가서 땅을 파고 산다고 생각해봐라. 제 부모 내 팽개치고 지가 한 공부도 썩혀버리고 현실적으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이 물론 정하겠다면 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과연 그게 현명한 선택이랄 수가 있겠니? 전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영은이는 어떠냐? 영은이한테는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아버님. 다시 도연이 딱딱해졌다. 영은이한테서 어떤 대답을 기대하시는지 압니다. 얘는 물론 아버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답을 해드릴 거고요. 대가리가 정상이라면 물론 그렇겠지. 모든 사람들하고 똑같이 제 머리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해서 제가 정상이 아니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죠. 절 돌았다고 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어머니는 어떡할래? 아버님. 아버님 앞에 저와 영은이를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말이겠다. 상관없다가 아니라 어쩔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지. 마찬가지는 아닙니다. 할 수 없지. 목이 부러져도 저 하고 싶은 대로 해보겠다니까. 회장이 탄식처럼 포기 선언을 했다. 영은은 더 이상 벙어리 신용을 하고 있을 수가 없었다. 아니에요 회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도연의 눈이 영은이 영은을 찔렀다. 그럼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냐. 오빠하고 둘이 얘기하겠어요. 네 둘이 얘기를 안 돼서 무슨 뾰족한 수가 나겠냐. 네 어머니 초상을 치러도 살아보겠다니 살아봐. 살아봐. 그럼 어디. 땅도 바본 놈이 파는 거지. 꼴값 말고 국으로 자빠졌어. 네 애미 절에서 오면 죽여 초상 치르고 결혼식 올려. 도연과 회장의 눈이 부딪혔다. 영은이 부자를 번갈아 보았다. 회장이 일어서며 말했다. 네 놈 새끼 공갈에 넘어간 걸로 생각 마. 없는 셈 치면 그만인 자식 놈 잃어버릴까 무서울 내가 아니야. 그것만은 똑똑히 알아둬. 도연이 천천히 일어섰다. 회장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큰 걸음폭으로 방을 나갔다. 저절로 닫히게 되어 있는 회장실 출입문이 회장의 커다란 몸집이 나가고 난 뒤에도 한참 만에 부드럽게 닫혔다. 도연은 카펫 저만큼 바닥에 눈 끝을 던진 채 우두커니 서 있었다. 영은은 무릎으로 고개를 떨궜다. 예기치 못했던 결혼 승낙인 것은 확실했지만 기쁨보다는 어리둥절했다. 그리고 어리둥절 속에서 왈칵 겁이 났다. 이혼 수속을 마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아이를 낳고 난 후 아직 배도 다 꺼지기 전에 너무 성급한 진행 속도였다. 도연을 원했고 도연이 자신을 원해주는 것만이 단 하나의 소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은은 두 사람의 결혼 얘기가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는 데 당황했고 빠른 위에 회장의 정격적인 결혼 허가가 더구나 왜인지 자기 몫이 아닌 것 같았다. 왜 이렇게 서둘러요? 아버지께서 먼저 알고 싶어 하셨어. 회장님께서는 굉장히 충격받으신 것 같아요. 별 도리가 없잖아. 허락하셨어. 어머니는 아버님께서 맡으실 거야. 천천히 좀 더 천천히 그래도 되잖아요. 잘된 일이야. 시간을 끌수록 성가스럽기만 해. 내가 원하는 건 꼭 결혼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도연이 돌아보았다. 영은은 핸드백을 들고 일어섰다. 감히 어떻게 결혼까지를 바랄 수 있겠어요? 감이라니? 어쨌든 그래요. 전응아 같이 굴지 좀 마. 결혼이 아니면 그럼 어떤 형태로 너와 내가 함께 늙어갈 수가 있어? 난 자식도 낳아야 하고 사람들 앞에 데리고 나갈 내 여자도 필요해. 어쩌자는 거야? 결혼은 하지 말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면서 가끔 찾아가 만나고 그렇게 살자는 거야? 자식이 필요하면 낳으면 돼요. 결혼을 안 한 채 자식 낳아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지? 다른 여자한테서 낳으면 되잖아요. 도연의 고개가 갸웃해졌다. 뭐야? 그 얘기야? 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 세상이 웃을 거예요. 나라고 세상을 전혀 모르는 줄 알아? 어머니를 어떡할 거예요? 난 어떤 경우에도 두 여자 놓고 왔다 갔다는 안 해. 어머니를 내가 어떻게 감당해요? 완전한 공짜는 없어. 감당해. 나한테 정말 그만큼 해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너한테 무슨 가치 따위가 있겠어. 착각하지 마.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스워. 그럼 동정이에요? 아니야. 순전히 내 마음이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네가 뭘 그렇게 대단하겠어. 대단하기는커녕 오히려 보통만도 못한 시시한 아이지. 내가 널 모르겠니? 네가 대단해서 널 갖기 위해서가 아니야. 또 쓸데없는 동정심에 빠져 붐을 버린다고 나설 만한 돌대가리 동키오테도 난 아니야. 그저 내 마음이 하고 싶어서야. 난 어떡하면 돼요? 언젠 네가 뭘 어떻게 한 적이 있었니? 죽은 듯이 등신처랑 가만히만 있으면 돼. 왜 그렇게 심하게 얘기해요? 영은이 발끈했다. 네가 날 화나게 하니까. 영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소파와 탁자 사이를 빠져나갔다. 출입문으로 나가는 영은의 왼쪽 팔을 도연히 잡아세웠다. 우스운 생각은 하지 마. 멜로드라마에 나오는 여자 흉내 내지 말란 말이야. 똑똑하게 알고 이해해야 해. 넌 지금 내 옆에서 떨어져 나가면 영은이 나하고는 끝장이야. 내가 또 널 찾아주겠지. 그런 달콤한 기대는 갖지 마. 이런 상황에 나도 썩 편안할 수는 없다는 걸 알라고. 그걸 안다면 다른 말썽을 피울 수 없을 거야. 나요. 조금 생각해 보겠어요. 회장 부인이 불길해하는 영은의 횡한 큰 눈에 눈물이 돌기 시작했다. 뭘? 오빠 자식을 낳고 살면서 우리가 함께 편안할 수 없다면 시작을 안 하는 편이 좋아요. 뻔뻔스러워지면 돼. 어머니가 어떻게 나오시든지 우린 기분 좋게 살면 된다고. 난 그렇게 못하는 바보예요. 어머니를 안 보는 방법도 있어. 어머니께서 절 안 보겠다고 하실걸요? 그것도 나쁘지 않고. 오빠는 편안할 수 있겠어요? 완전한 공짜란 없다고 했지. 눈물이 콩알 구르듯 굴러떨어졌다. 고개를 꺾었다. 나 지금부터 어떡해요. 사실은 아파트로 돌아가고 싶어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지만 반대하셨어요. 나도 반대야. 희진이가 꿈에 보이고 갤 찾아가 보려고 집을 나섰는데 회장님께서 찾으신 데서 이렇게. 콧물이 흐르는 걸 느끼고 영은은 백에서 손수건을 꺼냈다. 그냥 집으로 들어가. 콧물을 닦으면서 영은의 서러운 눈이 도연의 얼굴 위를 헤맸다. 집으로 들어가요? 그래. 난 집에서 너무 외롭고 막연해요. 답답하기도 할 거고. 오빠는 날 아는 척도 안 하잖아요. 일찍 들어갈게. 영은이 순하게 끄덕였다. 아파트에 잠깐 들러서 희진이 전화번호 챙겨 전화 한 통 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 있을게요. 도연이 두 손으로 영은의 뺨을 싸올렸다. 아버지에게서 전해들은 어머니의 말이 상기되었다. 네 어머니는 영은일. 너는 잘 모르는 일이다만 너하고 관련지어서는 좀 병적이다 싶을 만큼 개 싫어해. 그 녀석 눈이 불길하다는 거야. 관성쟁이도 아니면서 뿌덕뿌덕. 뭐랄까. 신념 같은 고집이야. 영은이 자식 눈이 불길하대. 어머니가 영은의 눈을 갖고 잡는 퇴집이 전혀 얼토당토 않다고 생각되진 않는다. 영은의 눈은 유별나다. 그것은 여고생 제복차림의 영은과 처음 집에서 부딪혔던 순간에 벌써 도연에게 발견되었었던 특별한 눈이었다. 서러운 눈이다. 불길하다는 어머니의 해석이 엉뚱하지 않다는 것은 그도 영은의 눈에서 서러움을 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가 기피하고 싶어하는 영은의 눈에서 한 가지를 더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그를 당기는 요술 같은 힘이었다. 하기는 어머니도 그 눈의 흡입력까지 알고 있는지도 몰랐다. 때문에 자신의 아들에게 그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십여 년에 걸친 세월을 그토록 한결같이 경계하고 단속한 것인지도. 도연은 영은의 눈이 담고 있는 서러움을 불길하게는 풀지 않는다. 설령 불길하다는 어머니의 주장이 100% 맞는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아무 영향력도 없는 말이었다. 아버님, 그런 아무 근거도 없는 그저 느낌일 뿐인 어머니 말씀엔 승복 못합니다. 라고 그는 회장에게 말했었다. 나도 꼭 네 애미 말을 크게 인정하고 싶은 건 아니야. 그러나 걔가 그다지 좋은 운이 아닌 건 확실하잖냐. 회장이 그렇게 대꾸했었다. 지금까지 영은이 운이 나빴던 게 걔 그 눈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제부터도 그 눈 때문에 계속 걔 운은 나쁠 거라는 말씀이세요? 눈에 대한 시비는 그쯤으로 그쳤었다. 도연은 말썽이 되고 있는 그녀의 눈을 내려다보면서 참, 별게 다 말썽거리가 되는군. 씁쓸하게 생각했다. 불길해도 할 수 없지. 내 팔자고 지 팔자인걸. 머릿속으로 여자들이나 하는 팔자 타령까지 하면서 그는 입술을 비틀며 웃어 보였다. 누가 뭐래도 어머니가 어떻게 나오셔도 귀머거리가 돼.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거야. 부모 반대받으면서 결혼하는 사람들 꽤 많아. 시간이 흐르면서 다 잘들 해결돼. 알았지? 입을 꽉 눌러붙이고 영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난 너하고 꼭 살아야겠어. 꼭. 반드시야. 너도 나하고 같은 생각이라야 해. 나하고 꼭 반드시 살아보겠다고. 비워두었던 아파트는 옅은 곰팡이 냄새를 풍겼다. 영은은 도연의 손에 얼굴을 맡기고 서서 뻔뻔스러워지기로 작심을 끝냈다. 멜로 드라마의 여자 주인공 흉내는 내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원하는 것을 피해서 회장의 허락까지 떨어진 이 마당에 구식 통속극 속에 나오는 청순 가련한 여주인공이 하듯 가방 하나 들고 정처 없이 떠나는 것으로 가여운 천사가 되어볼 생각은 그만두자. 하나만 도연을 차지한다는 한 가지만 머릿속에 남겨놓고 모조리 쓸어내버리기로 했다. 부여 희진의 언니 집에서는 전화를 희진의 조카가 받았다. 나 희진이 이모 친구인데 희진이 이모 거기 없니? 이모 요양소 가셨는데요? 조금 감이 먼 전화 속에서 잠깐 망설이다가 조카가 말했다. 요양소? 어디 요양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모 많이 아프니? 야. 요양소는 언제 가셨는데? 며칠 됐어요. 그럼 그동안 이모 네 집에 있었니? 야. 회장댁 전화번호를 받아 적게 하고 희진의 언니가 돌아오면 전화 좀 해달라는 말을 일렀다. 희진의 언니는 교회 일로 외출 중이라고 했다. 옷가지를 몇 벌 더 챙겨 종이백에 집어넣었다. 스위치를 그냥 꽂아놓은 채인 냉장고에서 밀감주스를 하나 꺼내 마시고 방근 남짓한 쇠고기, 먹다둔 소세지, 단무지들을 비닐주머니에 넣고 야채박스에서 다 상해버린 야채들도 비우고 냉장고 선을 뽑았다. 내려가면서 쓰레기 투입구에 밀어넣을 비닐주머니 주둥이를 묶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네. 여보세요? 너야. 곧장 집으로 가는 거지? 도연이었다. 네. 불안해서. 집으로 가요. 자. 지금까지 너한테 단 한 번도 안 했던 말이고 아마 앞으로도 거의 다시 들을 수 없는 말을 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들어. 네. 널 사랑해. 들었니? 네. 됐어. 전화가 무뚝뚝하게 끊겼다. 18. 변신을 위한 몸부림 아파트 거실 커튼을 다시 여미다가 영은은 하늘을 보았다. 한여름보다 하늘높이가 훨씬 늘어나 보였다. 푸른빛도 한결 깊어져 있었다. 그래. 여름은 이제 다 됐어. 라고 그녀는 머릿속에서 중얼거렸다. 이제 곧 공기도 바람도 수산해질 것이다. 영은은 가을 옷들을 챙겨볼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앞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늘 이렇게 막연해하는 이 버릇이 좋질 않아. 라고도 생각했다. 아파트 문을 잠그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 엘리베이터는 이삿짐이라도 싣고 있는지 1층에서 멀어져 고장이 아닌가 싶을 만큼 길게 움직이지 않았다. 걸어 내려가는 것이 빠르지 않을까 하는데 1층 숫자판 불이 꺼졌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먼저 부석부석한 얼굴에 두 손으로 아랫배를 끌어안 듯이 한 앳된 여자와 그녀를 양쪽에서 부축해 잡은 중년의 두 여인이 자신들이 부축하고 있는 젊은 여자보다 더 조심스러운 몸짓으로 나왔다. 살살 살살 에미야 두 중년 중에 오른쪽 볼이 심술스러운 여인이 말했고 아이고 이모 왜 이렇게 배가 허전하지요? 라고 부축당하는 젊은 여자가 응속으로 버무린 듯한 약한 소리로 찡그렸다. 허전하지 그럼? 허전하고 말고 배를 쬐는데 그 응석은 나머지 한 중년이 응대해 주었다. 엄마 조심해요 배를 껴안은 채 새댁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있는 또 한 부인에게 말했다. 영은의 심장이 심장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믿없는 골짜기로 낙하했다. 갓 태어난 기껏 지났어야 열흘에서 보름 정도일 갓난 아이가 무엇보다도 귀한 보물로 외할머니 가슴에 안겨져 있었다. 머리로는 외면을 하면서 눈은 지남철에 끌리듯 아이에게 둘러붙었다. 미련할 정도로 포옥싼 아이는 실제로는 영은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손톱 끝에서 팔굽까지 정도 길이의 작은 베개를 40에서 50 사이에 여인이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베개처럼 보여도 베개가 아니라는 것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여인들 모두가 다 같이 증명하고 있었다. 자랑스러운 일을 하고 돌아오는 냄새가 완연한 어리광에 제 자식에 대한 염려로 경험에도 조심성에도 훨씬 선배인 제 어머니에게 벌써 엄마 조심해요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 수 있는 어린 산모의 주제 넘는 건방과 그것을 그저 흡족하고 대견하게 받아주고 있는 중년 여인들과 아차하면 터져 사라지는 비누 방울을 쌓아는 듯한 조심스럽고 황감할 뿐인 산모 친정 어머니의 송글송글 땀이 맺힌 납작한 코와 그 느긋한 표정이 그랬다. 갓 태어난 아이는 얼마나 여리고 연약한가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어이없이 작고 연하고 볼품없는 모습이었다. 봄의 시작에 바위 및 응달에 숨어 몰래 흙위로 올라오고 있던 불쌍 같았다.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엘리베이터 속에서 영은은 횡안이 뚫려져 나가버린 것처럼 배가 아니라 가슴이 허전해왔다. 눈을 감고 아무리 떠올리려 해도 태어나 누구에게도 보물대접을 받지 못하는 자신이 낳은 아이의 얼굴이 막막에 그림으로 잡혀주질 않았다. 바는 도연의 강제가 거들었다고 변명을 해도 역시 자신이 낳은 아이를 유기하고 외면한 것을 정당행위로 타인에게 납득시킬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지금에 와서야 자신은 희진의 주장에 저항 없는 동감이 되는 것일까 미치지 않고서는 자신이 낳은 자기 자식을 유기하는 모성은 없다. 자신을 미쳤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럼 냉혹하고 비정한 애고일 테지 자식 버리고 남자 따라 도망치는 바람난 과구여인 무식하고 모린정한 외면과 결국은 다를 게 없다. 자신이 진실로 매일에 대한 미련이 없었다면 아이를 부둥켜하는 그녀의 팔은 누구도 어떤 강제적인 힘도 풀 수 없었을 것이다. 도연에 대한 집착이 있었고 그 때문에 아이는 자신의 호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부담이 분명히 있었고 그 부담을 낳고 싶지 않았던 아이라는 핑계로 적당히 싸서 어정쩡한 태도로 아이를 넘겨주었던 것이다. 정말 내주고 싶지 않았소 봐. 넌 10분의 7쯤은 아이가 너한테 짐스러웠소. 강제로 뺏기는 신용을 하면서 사실은 속으로 기뻐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잘 생각해봐. 아이에 대한 무책임을 희진에게 질타당하면서는 아이를 거부하는 자신의 심리상태에 자책 같은 건 느끼지 않았었다. 비눗방울처럼 아슬아슬 곱고 정중한 대우를 받으며 안겨들어가던 누군지도 모르는 이웃에서 태어나 이제부터 어느 집안 가족으로, 아파트 주민으로, 서울 시민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동참하게 될 성별도 모르는 아이가 스쳐 지나가면서 예고도 없이 영혼의 죄의식을 작동시킨 것 같았다. 너는 나빠. 그녀는 감았던 눈을 떴다. 무능한 위에 나쁘기까지 해. 택시 창 밖으로 공중전화 박스가 미끄러져 지나갔다. 잠깐 내려서 전화라도 한번 해볼까? 시어머니였던 노인이 받으면 그대로 말없이 끊으면 될 것이고 일하는 사람이 받으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닌가 물어 다행히 형편이 좋으면 아이의 안부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이다. 택시에서 내려 공중전화 박스 안으로 들어가 아이의 안부를 물어야겠다. 순전히 자신의 영리하지 못한 처신 때문에 태어남 자체. 목숨, 존재 자체가 굴욕이 되어버린 아이의 안부쯤 알고자 하지도 않는다면 자신은 인간도 아니었다. 우선은 피임을 했어야 했다. 그것을 하지 않았었다. 그 다음에 그녀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중절 수술이었다. 그것도 하지 않았다. 결단을 내릴 기회는 또 한 번 있었다. 부풀어오른 배로 딸기 쟁반을 원반 던지기로 날리고 부여의 희진에게 갔을 때 그녀는 결심하고 실천할 수 있었어야 했다. 누구의 말도 듣지 말았어야 했다. 낳아서 유기하는 편보다는 태아 상태의 생명을 살해했던 쪽이 훨씬 좋았다. 아이를 낳아 내놓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남편의 위험만이 아이를 오물쯤을 낳게 한 이유는 아니었다. 낳기 싫어 낳고 싶지 않아라고 이를 악물어 도리질을 하면서도 태아 사례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것은 왜였을까. 영혼은 다시 눈을 감았다. 그것은 있다 없다 단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로 추측할 수도 있더라 없더라 누군가 명확하게 증언한 적도 없는 신이랄까 하늘이랄까 아무튼 그런 거대한 하나의 눈 그것은 외눈일 것 같다. 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삼라만상 온 우주를 통째로 지켜보고 있는 거대 거대 거대한 하나의 눈 그 눈의 뜻에 반역하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그녀는 이제 새삼스럽게 새로운 정리를 하려드는 기분으로 생각했다. 어쨌든 태어났어야 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나처럼 어정쩡 야무지지 못한 여자에게 보내어 졌겠지 하고 많은 태반 중에 하필 내 것을 만난 것은 그 아이의 전생의 업과 관계되어 결정된 것이었겠지 아들과 한방에서 잠자리를 펴는 할머니와 덩치만 어른인 모자란 아버지 사이에서 아이는 어떤 모양새로 형성되어 갈 것인가. 공중전화로 아이의 안부를 물어야겠다는 생각은 생각만으로 영은의 머릿속에 갇혀서 택시는 그대로 회장댁 근처까지 내다랐다. 곧장 가시나요? 온전기사가 검붉은 얼굴을 반쯤 비틀어 힐끗 영은을 돌아보았다. 아 저기 왼쪽에 가게 있죠. 거기서 골목으로 올라가 주세요. 집 앞에서 돈을 치르고 부절을 눌렀다. 자동문이 열리고 대문 안으로 몸을 집어넣으면서 영은은 씁쓸하게 자신을 비웃었다. 매사에 이뤘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전화 한 통화 해야겠다는 생각을 행동으로 연결시키는데도 이렇게 힘이 되는 사람이니 중절 수술을 하고 싶은데라고 생각하는 동안에 아이가 세상에 나와버린 것도 무리가 아니지 뭐라고 생각되었다. 머리가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맑아지는 약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모든 잘못, 뒤틀어진 부분, 원인이 한눈에 환하게 보이고 그것들의 해결 처리 방안도 컴퓨터 해답같이 명쾌하게 보였으면. 어떻게 된 것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부터는 풀리는 일이란 하나도 없이 꼬이기만 했다. 풀겠다고 저지른 일도 결국은 다음 일을 더 심각하게 꼬아놓은 시발이 되곤 했다. 소녀가 형광 계단을 내려와 마주서며 낭패한 빛으로 소곤거렸다. 저기요, 언니. 손님이 와 계세요. 손님? 들어오시지 말지. 시골 가신 댔잖아요. 내 손님이야? 저기, 애기 할머니 오셨어요. 영은의 횡한 눈이 말없이 소녀의 눈을 원망하듯 보았다. 정원 박씨 아저씨가 아무것도 모르고 대문 밖과 물청소하고 있다가 모셔들여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 뭐예요. 그랬어? 박씨 아저씨하고 막 싸웠어요. 아저씨는 아저씨대로 펄펄 화를 내고 사둔 우른을 어떻게 문 안에 안 들여놓느냐고 박씨 아저씨는 별로 잘 모르잖아요. 다른 사용인들은 영은이 그저 시집에서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니라 옮겨와 있는 정도로까지만 추측하고 있을 것이다. 뭐라고 그러시니? 시골 가셔서 며칠 계신다고 했는데 고지 안 들으시더라고요. 기다리셔야 소용없다고. 그래도 기다릴 만큼 기다리다 갈 테니 걱정 말라고. 근데 왜 들어오세요, 언니. 정말 제가 거짓말한 거 됐잖아요. 다음에 가기로 했어. 하면서 영은이 남아있는 계단을 밟아 오르기 시작했다. 아휴, 기분 나쁜 할머니. 글쎄 인터폰으로 언니 소리가 들리니까 절 요렇게 돌아보면서 세이크하니 웃잖아요. 소름이 쫙 끼쳤어요. 꼭 뱀 같아요. 등 뒤로 따르면서 소녀가 종알종알했다. 노인은 응접실 회장 전용 안락의자 맞은편 안락의자의 연한 옥색 두툼한 덩어리로 앉아있었다. 고개는 현관을 들어서는 영은으로 비틀어져 있다. 신을 벗고 그녀는 배에 힘을 집어넣는 느낌으로 카페 뒤로 올라섰다. 이혼수소까지 끝냄 마당에 또 무슨 용권으로 버티고 앉아 자신을 기다리고 있나. 전이 비슷한 반발이 영은의 턱뼈를 딱딱하게 했다. 빠른 걸음으로 노인의 앞으로 가 섰다. 손을 대면 베일듯이 깔깔하게 손질이 잘 된 옥색 모시 치마 저고리에 달덩이같이 부연 얼굴이 환하게 영은을 올려다보면서 고맙기도 하지요. 기다린 보람이 있었군요. 했다. 화창한 얼굴에 쫀독쫀독한 말소리, 최대의 호의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전신으로 필사적으로 풍겼다. 영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자신의 전신이 저절로 부서져 내리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굳은 것이 스스로에게도 너무나 잘 느껴졌다. 이럴 필요 없잖아. 왜 여유있게 대하지 못해? 라고 그녀는 자신을 나물었다. 앉으세요. 앉으시라고요. 글쎄 앉으시라고요. 남이 보면 부모 죽인 원수끼리 만났다고 하겠어요. 어서 앉으세요.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었고 영은을 너댓살짜리 달래는 듯한 말투였다. 영은이 앉았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영은의 허전한 큰 눈이 죽을 힘을 다해 노인에게 던져졌다. 별로 몸이 좋지를 않은 모양이군요. 그렇겠지요. 왜 안 그럴까요? 새끼를 떼어놓고 밥은 목구멍에 넘어갈 것이며 자민들 제대로 잘까요? 노인에게 눈을 박아놓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력이 달렸다. 대꾸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나도 M인데. 왜 그 심정을 모르겠어요. 그렇지요? 내 말이 틀리지 않지요? 왜? 왜 오셨어요? 우리 대장군은 얼마나 잘 먹고 잘 내놓고 잘 자는지 날마다 하루가 다르지요. 제 애비를 쏙 그대로 빼다 박았어요. 노인의 말처럼 잘 먹고 잘 내놓고 잘 잔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공중전화로 안부를 묻겠다던 그녀의 궁금증을 반은 노인이 충족시켜준 셈이다. 육모를 하나 따로 구해둘까도 생각했지만 마땅한 사람도 없고. 거기서 노인은 동실동실한 두 손을 옥색 치마 위에서 마주 쥐었다. 부세질이 잘 된 노인의 옷이 그 움직임에 버그럭버그럭 소리를 냈다. 그동안 참으로 여러 가지 일이 많았지요, 세기. 그런데 나는 그래요. 나는 세기를 싫어한 적도 없고. 그렇죠? 세기만 한 며느리는 참 큰 복이다 생각하고 있다고요. 아직도요. 우리 지난날은 다 물에 흘려버려요. 우리 아들께서도 세기를 그저 못 잊어 못 잊어 애쓰는 게 가여워서 못 보겠고. 영은이 일어섰다. 노인의 턱이 영은을 따라 치켜올려지면서 무엇보다도 자식이 있지 않겠어요. 자식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버리면 첨벌을 받아요, 세기. 전... 입안이 바싹 말라붙어 혀도 입천장도 뻣뻣했다. 전 그런 생각은 꿈에도 미쳤다고 해도 다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지 말아요, 세기. 전 벌써 댁의 세기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지 말고 앉아요. 앉아서 얘기를 해요, 네. 보세요. 정일이 하고 우리 아들이 불쌍하지도 않아요. 좋은 거예요. 인생 내가 더 오래 살았지요. 선배 말을 들으세요. 예기치 못한 코웃음이 저 혼자 터졌다. 허 같기도 했고, 하 같기도 했다. 그녀는 계단 쪽으로 돌아섰다. 히히, 악독한 년. 뒤통수를 욕설이 쳤다. 영은이 획 돌아섰다. 노인은 가면을 벗어던지고 눈과 입으로 불을 뿜는 독사가 되어 있었다. 지가 내집는 새끼 있네, 몰래라 하고. 너 이년, 너대로 그렇게 잘 사라질 줄 아냐, 이 고였년? 소녀가 주방에서 화다닥 튀어나와 섰다. 늙은 씨애미가 손이 발이 되게 빌면 됐지. 넌 뭐가 그리 대단한 물건이라고. 고개 빡빡이 들고 뻣돼 빼떼기, 응? 두 주먹을 부르진 소녀가 노인의 앞으로 내달았다. 세상에, 이게 무슨 교양 없는... 나가세요, 나가세요! 요 지새끼 같은 게, 저리 비켜놔, 까부지 말고. 여보세요! 영은은 노인을 소녀에게 맡기고 제 방으로 뛰어들었다. 아래층 일은 아래층 사람들이 해결할 것이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갈아입을 옷을 찾아 들고 2층 욕실로 들어가 찬물 샤워를 맡기 시작했다. 저런 사람도 이 세상에는 있다는 것을 아무도 믿어주려 들지 않을 것이다. 그녀 자신도 자신이 부딪힌 일이 아닌 남의 얘기였다면 절대로 믿지 않았을 테니까. 얼마를 받아 챙겼는지는 모르지만, 위자료 쪽 웃기는 명목이지만. 로 돈도 챙겨받은 게 확실하고, 이혼 수소까지 말끔히 끝낸 마당에 다시 나타나 되돌아올 것을 요구하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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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 줄 것을 요구하는 데까지도 또 그런 대로 보아 넘길 수 있다고 치자. 그러나 그것을 거절했다고 해서 앉은 자리에서 1초 상관에 이러세요 저러세요 하던 봄바람 같은 얼굴이 욕설 괴물로 바뀔 수가 있다니. 누가 믿어줄까? 도대체 저 인간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손에 걸리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는 위협전화를 했던 애아버지를 만나 이쪽에서 먼저 죽여버리고 쇠고랑을 차. 쇠고랑을 차느니 죽이고 죽는 게 낫지. 속수무책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속수무책의 원수 같은 인연. 전생의 대관절 나는 무엇이었고, 어떤 죄를 졌길래 이렇게 험악하게 치르고 있는 것일까. 독실한 불교신자인 회장 부인의 영향을 자신도 모르는 중에 받고 있었나 보다고 몸에 비누칠을 하면서 영은은 쓴 웃음을 치었다. 오늘 벌써 전생이란 말을 두 번이나 떠올렸잖아. 업이라면 받아야지. 내가 뿌린 씨앗이라는데 별 수 없지 뭐. 지붕 아래 올려놓은 물탱크의 찬물은 햇볕에 반은 데워져서 찬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이다. 물이 차면 좋을 텐데. 영은은 샤워 꼭지를 고정고리에서 빼내어 비눗물을 씻어내렸다. 소녀가 욕실문을 두드려 노파의 후퇴를 알려주기 전까지는 욕실을 나가지 않으리라. 정수기에서 깨끗하게 걸러진 물은 짜증 많은 날은 성가스러울 만큼 끝도 없이 미끄럽다. 오른손으로 물을 뿌리면서 왼손으로는 제 몸에 비눗기를 문질러 닦으면서 영은은 수천번도 더 곱씹은 다짐을 다시 또 되풀이했다. 정신을 차려야지. 딴 사람이 되어야지. 응달에 움츠려 쭈그리고 앉아서 남의 발길에나 채이는 등신으로는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나를 변신시키지 않으면 안 돼. 네, 이렇게 겨울새 17번째, 18번째 이야기까지 들려드렸습니다. 네, 긴 시간 이렇게 함께 달려와 주셨는데요. 앞으로 마지막 한 편을 남겨두고 있네요. 네, 겨울새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도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마지막 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음 이야기는요. 19. 사그러진 꿈입니다.